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광주, 전남지역 이태원 방문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통한 학생과 가족들 외에 2차, 3차 전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이어졌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광주, 전남에서 이태원을 방문한 인원은 모두 801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772명은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고 29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검사 대상이 되는 이태원 방문 기간을 늘리고 방문 대상지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간을 확대하였고, 이태원 소재의 유흥업소와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명방으로 방문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인천 학원 강사와 접촉한 중고생과 학원 가족 10여 명의 2, 3차 전파 소식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계약 연기에도 사실상 상당수 학생들이 학원은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기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당 강사가 처음 직업을 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방문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에서는 60명의 학원 강사와 교직원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학원도 안전하지 않은 만큼 이용 자제 요청과 원격 수업 운영을 강력 권고하고 추가 계약 연기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